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저는 쪼예요. 네, 오늘은 우리가 제가 만든 게임을 진짜 리뷰할 거예요. 짠. 제가 진짜 만들었어요. 오늘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드릴게요. 나 자리 잘려. 아니, 자리 저. 아니, 좀 제가 심각해서 그래요. 이러면 됐지? 아니요. 이래야죠. 그러면 게임 빨리 설명할게요. 이렇게 게임을 열면 이런 게 들어있고 첫 번째 구성물. 주사위. 이거는 판매하는 거예요. 이건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 제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안에는 여기에 게임들이 들어있는데 저희가 진짜 말도 말도 골라야 해요. 다시 한 번 말을 가져올게요. 마나나. 우와. 되게 잘 만들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런 것들 많아요. 네. 여기에 제가 게임을 모르고 대충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통 보물이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무인도나. 그래서 보물. 보물 딱지는 이런 게 붙어있어요. 이런 퀘스트. 그래서 일단 이 카드를 봐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색깔을 골라야 해요. 색깔을 고를 때 총 네 가지의 색깔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얀색, 두 번째는 뭐였지? 파란색, 세 번째는 초록색, 네 번째는 노란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그냥 그걸로 하는 건데 저희가 대충 어떻게 하는지 깔고 올게요. 깔아.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방금 전에 말들 다 깔았으니까 한번 볼게요. 우리 캐릭터부터 소개시켜 안겨 드릴게요. 노랑이. 제 말은 파란색이에요. 넌 그럼 파란색 해. 나 노란색 할게.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제가 다 깔아놨어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네. 여기 색깔을 골라야 해요. 저는 파란색이고요. 저희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섬이랑 파란색 섬이 있는데 이게 제 섬이에요. 제 섬이 이렇게 있잖아요. 바탕화면이 이거는 노란색이라는 거 치가 잘 안 나는 이건 노란색이에요. 네. 이거는 파란색이에요. 바탕화면이 파란색이면 파란색 말이 돼요.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누가 먼저 주사위 굴릴 때 정할까요? 그럴까요? 네. 그럼 안 나머지 가위바위보 하하하 그러면은 제가 먼저 굴릴게요. 들어주세요. 네. 근데 어떻게 하는 건지 아 그냥 보면서 배우세요. 자. 자. 주사위 굴릴게요. 얼마 나왔어요? 주? 네. 여기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여섯 번씩 돌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이거 파란색은 파란색은 여기 파란색 깍지가 있는데 이게 그레이스 섬이라서 저는 여기는 제 섬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로 순간이동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레이스로 돌리세요. 네. 네. 저기 이것 좀 보여.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아냐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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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위 숫자 몇 나왔나요? 아냐. 네.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3이 나왔네요. 네. 3이 나왔어요. 그러면 세 카드 이동하세요. 네. 1, 2, 3. 크레이스넬 카드 하나 보세요. 네. 카드 하나 뽑으세요. 네. 이거 섞어도 되죠? 네. 아무 하나 없어요. 음. 네. 이거 뽑을게요. 네. 그럼 이거. 이건 뭘까요? 해적을. 해적을 공격받았다. 이거 보물이 아닌데요? 죄송한데. 네. 랜덤이에요. 해적의 공격을 받았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라고 쓰여있으니까 다시 여기 온리치로. 돌아가게 되었네요. 아하. 자. 그럼. 저도 이제 돌릴게요. 네. 구원하게 나오게 해줘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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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칸. 1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 한 칸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제. 러브. 아리 그레이스 하세요. 네. 여기 다시 놔야 되지 않아요? 아. 뒤로. 여기도 아무 데나 놔두시고요. 네. 5 나왔어요. 네. 5요? 그럼 5. 5칸은 움직이세요. 여기서. 1. 2. 3. 4. 아. 저랑 같은 데네요. 한 번 저로 돌릴게요. 1. 예. 아. 전 다시 여기로. 여기가. 또 그레이스 섬이에요. 네. 이제 그레이스로 돌리세요. 6. 6. 그리고 그레이스는. 1. 2. 3. 4. 5. 6. 아. 이거 좀 길어져 나. 엄두 손가락 아파. 네. 저를 돌릴게요. 1. 2. 3. 4. 저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어요. 네. 돌리세요. 네. 또 6이 나왔어요. 네. 움직이세요. 1. 2. 3. 4. 5. 6. 그러면 가만히 있으셔도 되고 돼요. 돼요. 4. 1. 2. 3. 4. 네. 2가 나왔네요. 2. 움직이세요. 네. 움직이세요. 4. 2. 1. 2. 사고. 사고. 어디. 마이너스 3. 잠시만요. 잠시만요. 역시 사고는 안 좋아요. 여기 잠깐 제가. 사고가 났어요. 마이너스 3. 1. 2. 3. 퀘스트네요. 퀘스트네요. 제발 요번에 좋은거 나와라. 뒤로 섞으면 안돼. 죄송합니다. 좀 창을 안보입니다. 여기. 여기. 많은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있어요. 여기 보지 마세요. 있어요. 보세요. 뽑으세요 보물 발견 다섯 칸 움직여야 해요 네 뭔가 안좋은게 될 수도 있어요 코스트가 다섯 칸 움직이는게 어 이게 다 랜덤이라서 1 2 3 4 5 어 제 섬 아 이건 다른사람 섬이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섬이라서 괜찮아요 아 또 다시 원이 치네 자 돌리세요 잘 돌렸으니까 6이 나왔네요 6이요 6 자 추론선 무인도는 어떻게 돼요 1 2 3 4 5 6 무인도는 한턴을 쉬는거에요 어 그렇구나 이게 무인도에요 무인도는 이렇게 무인도라고 크게 적혀있어요 아 돌리세요 제발 무인도만 안나와라 오오오오 이거 끝날거 같은데 네 1 2 3 4 여기로 가셔야죠 여기로 가셔야죠 1 2 3 4 5 아 1 2 3 4 5 아 이제 1만 나오면 되는데 네 2나와도 되죠 네 네 1 2 3 4 하여튼 무조건 돌리면 저는 끝입니다 네 그래서 그레이스가 이겼어요 이제 한판 더 할게요 한판 더 할게요 자 뭐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카메라 먼저 고정할게요 네 카메라를 먼저 고정할게요 카메라를 먼저 고정할게요 이렇게 고정했으면 좋겠거든 저도요 저는 이렇게요 어 죄송합니다 고정할게요 그러다가 그럴깨 슬 ease 조 Secretary